0023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의 테마는 골판지 제지 가 있습니다. 아세아제지 은 은 동산은 1958년 설립돼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함 지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종속기업인 경산제지, 제1산업, 유진판지, 에이팩, 에이피리사이클링이 영위하는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관련 산업은 골판지원지를 주원재료로 하여 골판지원단, 골판지상자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함 세종, 시화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 중임 기업개요 대시 1958년 3월에 설립되어 지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 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주요 종속회사로는 경산제지, 제1산업 등이 있으며 골판지 업계 내 영향력을 확대 중임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온라인 쇼핑 시장에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골판지원지 상자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연가 부담 확대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민간소비 개선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 지속, 친환경 소포장 추세, 새벽 배송 경쟁 등으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은 3,07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1위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상장 주식수는 895만 6,500도 주입니다. 아세아제지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세아제지의 퍼은 3.5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7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40배 84,9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11번지억원 657억원 93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14번지억원 542억원 910억원입니다. 아세아 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5번지 72%이고 유보율은 1495.9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5,000원보다 7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5,54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아 제지의 총가는 34,300원이며 주가가 아세아 제지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의 총가는 34,300원이며 주가가 아세아 제지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세아 제지은은 거래량 18,46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6,05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55주, 삼성에서 1,952주, 메릴린치에서 1,327주, 키움증권에서 1,1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2,445주, 키움증권에서 2,10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922주, 한국증권에서 1,785주, NH투자증권에서 1,500의 순아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8,100스무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2,20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골판지 관련주 아세아 제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